파이팅 다음 영상은? 다음 영상은? 다음 영상은? 이 영상은?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인데요 후배가수 유키스 여러분 힘내시고요 특히나 제 남동생 기범이 오늘 무대 지켜볼 테니까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열심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스 파이팅! 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유캣입니다 팬클럽 참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 더 많은 인원이 같이 공식적으로 모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은 더 체육가 나를 빌려서 합시다 오늘의 날 저의 첫 전당식이고요 여러분 앞에서 같이 숨 쉴 수 있는 단계 너무 좋아요!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! 오늘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짜 2010년에 이루고 싶었던 게 팬 찬란식이었는데요 오늘 진짜 너무 기뻐요 오늘 재밌게 놀고 감사합니다!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!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아봅시다 오늘 뜨겁게 달궈줄게요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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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생일인데 오늘 이렇게 더 함께 시작했어요 오늘 이거 받았어요 어제 보러 받았어요 오늘 재밌는데 특혜품 자리에 같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아봐요 네 사실은 오늘 좀 긴장해요 왜냐면 멤버들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좀 동그러워요 오늘 즐겁게 보내세요! 콩들기는 친구들! 지난미 저희Space ela 하